오상훈 목사 할렐루야 필리핀에서 23년 동안 선교와 목회를 하고 있는 오상훈 목사입니다. 지난 23년 동안 선교를 해고해 본 결과 현지 교회 개척사역과 유치원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확장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보냈습니다. 또한 현지 목회자들의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기회가 되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필리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이들에게 정기적인 신학 교육과 영적인 제축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센터를 통해서 앞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저들의 영적 제축만을 보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센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필리핀 선교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의 선교사역과 목회사역을 후원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